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응제자배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회 표호도 그렇고 저희들이 함께 일하기 위해서 주께서 종으로 오셔서 섬기셨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 종의 자세와 태도와 그리고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극한 직업이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다들 안 보시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경건하게 생활하시니까 영화 같은 거 전혀 안 보시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유승용 배우가 주연을 했어요. 이분이 경찰서 마약반 형사들이 마약범을 잡아야만 되는데 뭐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키고 있다가 어떤 통닭집을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통닭이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시켜 먹고 감신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감신하자면 여기가 굉장히 좋은 거점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마침 통닭집 주인이 가게를 내놓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을 자기들이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직접 통닭을 구워서 팔면서 마약범을 검거하는 그런 작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목이 극한 직업인데 저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전직도 있지만 이 마약반 형사가 극한 직업인지 아니면 통닭을 파는 게 극한 직업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닭을 파는 게 더 극한 직업인 것 같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마약반 형사이기 때문에 마약사범들을 잡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영화 중간중간에 보면 마약범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줄도 잘 못하는데 어떤 청소하는 분들처럼 줄을 타고 내려오다가 줄이 잘 안 풀려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극한 직업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수원 통닭갈비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원래는 수원은 왕갈비가 유명한데 이 영화 덕분에 통닭을 이렇게 많이 사먹게 됐다. 그래서 명소도 생기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EBS에도 보면 교육 프로그램에서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세상에 참 별별 희한하고 위험한 직업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연탄 보면 지금은 겨울이 다 지나갔지만 보면 정치인들이나 또 사회 봉사하는 분들이 때만 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멀리 운동수단이 없는 분들한테 연탄을 이렇게 날라준다고 막 줄을 써가지고 그렇게 날라죠. 저는 제 생각에는 왜 저렇게 할까 그냥 큰 거 하나 이렇게 통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팀 좋은 사람이 날려면 될 텐데 뭐 줄을 그렇게 열심히 써가지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이기로 실제로 물론 봉사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분들은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연탄을, 그러니까 석탄을 만드는 석탄을 채굴하는 사람들이나 실제 연탄을 만드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실제 이 석탄을 채불하고 연탄을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한 직업이에요. 어려운 직업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조명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 본문에 침내자 요한이 나오고 침내자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침내자 요한이 굉장히 극한 직업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침내요한은 약대틀, 낙다틀로 된 옷을 입고 그냥 가죽근으로 대충 묶고 먹는 것도 석청 이런 거 먹고 막 메뚜기도 먹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제하다가 메뚜기 먹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메뚜기를 먹냐? 여치를 먹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여치는 안 먹는다. 메뚜기를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침내자 요한이 굉장히 극한 직업이었다. 예언을 하면서 광야에 살았죠. 옷도 입는 것도 남루했죠. 먹는 것도 그랬죠. 알아주는 사람 없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물론 젊은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분 있을 거예요. 워낙 요즘은 특이한 것들이 많으니까 저기 멀리 나가서 살면서 저 폼나게 가죽옷 같은 거 입고 있으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꿈입니다. 거기서 살아보면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도 참 극한 직업이었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에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를 3년 반 동안 교육시켜서 제자가 되게 하다가 얼마나 극한 직업이었을까? 말이나 또 잘 들었나면 그것도 아니에요. 대때로 말썽도 부리고 엉뚱한 얘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내내 여행하셨어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사만하야 여인의 비유 같은 데 보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제자들이 먹으러 먹을 거 사러 가는 동안에 그냥 우물에 주저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과 풍파를 겪으면서 구주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 마가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다른 보금서 특히 요한보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붉은 글씨로 표시하는 성경을 가진 분들이 보시면 요한보금은 매우 많은 분량이 거의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이 마가보금은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나오질 않아요. 주로 예수님은 행동하는 모습으로 성기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세상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서 보내진 하나님의 종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보금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길게 기록하고 누가보금도 예수님의 인자 되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족보를 엄청나게 길게 기록하지만 이 마가보금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종이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종이 족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족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오늘 본문에도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0절에 보면 곧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곧 적시로 이런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59번, 59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태보금에서만 이 단어가 40회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가는 예수님이 적시적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활동하시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보금의 주제구절을 따진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보금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종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대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고하고 그를 성기기 위해서 온 또 다른 종 침내자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침내자 요한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대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겨야 하는지를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종은 보금의 길을 예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보금의 길을 예비한다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개혁계정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주부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저는 이것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보금 1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의 시작은 이루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 이렇게 생각해서 개혁계정 사자라고 되어 있죠.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의 진흥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꽃게 하여라 한 것 같이 침내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계의 침내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보금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또는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마가 요한은 사실은 신약교회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모였던 곳은 마가 다락방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으로 그곳에 마가의 어머니가 부유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는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보금에 직접적으로도 그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마가보금 14장 51절에서 52절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어떤 청년 하나가 벌거벗고 호디불을 뒤집어쓴 채로 도망갔다. 참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쓰지도 않았는데 자기만 알 수 있으니까 이 마가가 맞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매우 아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에 의해 전해지는 얘기들에 의하면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였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보금은 주로 베드로의 증언과 간증을 통해서 사회의 증거를 통해서 기록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유명한 것은 이 마가는 어떻게 유명하냐면 사도 바울께서 1차 전도행을 갈 때 수행원으로 이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힘들다고 무단이 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을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람 때문에 싸우죠. 그러나 이후에 바나바가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마가가 내게 유익하니 그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종대인 자세를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마가 자신도 바울의 수행원이었고 자신의 종대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대심을 선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가보금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작이다.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복음서 전체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근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뭔가 자신들의 복음서를 시작할 때의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고대 기록의 문원들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줄,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자신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은 종대인 복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누가는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작을 말합니다. 특히 마태는 그 고면이나 기온이라는 단어는 쓰지는 않지만 바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바로 계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리야마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세상이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 기른 부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 예배를 드렸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분이 종대여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깊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누가 알리고 있습니까? 바로 침대자 요한입니다. 침대자 요한이 이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작이라는 말이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다면 두 번째로는 오늘날에도 이것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중간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가 그리고 마가와 그의 동료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말라기 3장 1절과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을 가지고 이 마가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보면 천지자 이사야 그린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2절은 말라기를 인용한 것이고 그리고 3절은 이사야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주된 말씀의 저자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인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과 3절에 다 있는 것처럼 준비하라고 하는 구절 단어입니다. 준비하라. 사자를 미리 보내서 준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에 그 종을 하나님의 종을 예비하고 해서 그 다른 종이 먼저 가서 예비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왕국을 시찰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종이 미리 갑니다. 종이라는 얘기는 그냥 노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먼저 가서 준비를 하는 거죠. 형제자매님들도 직장에 계실 때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윗사람이 온다든지 어떤 행사를 가게 되면 먼저 가서 준비를 다 해놓잖아요. 먼저 가서 준비를 해놓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교회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종들이 먼저 와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종들이 준비해놓고 나면 주인들이 오셔서 앉아서 예배를 해드리시기도 해요. 그와 같이 침대자 요원은 먼저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런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 어떤 걸 했냐는 우리가 한번 볼 수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절에 보시면 제가 침대자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죠. 우리 이제 기업계정은 세례 요원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각주를 보면 침대 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람을 침대라고 하는 건 옳지는 않아요. 다른 영어성경이나 이런 분역들도 요원이 침대를 준 분이기 때문에 침대자 또 우리들이 구별하고 있는 대로 이 세례는 물을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잠기는 것이기 때문에 침대자 요원이 맞습니다. 세분역은 그렇게 세례자 요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또 밑에 침대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침대자 요원이 광야에 이르 제3을 받게 하는 핵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때때로 오해를 낳을 수가 있는데 세례를 받으면 죄를 사안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 침대를 받는다고 해서 죄를 다 용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신자의 침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침대자 요원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해결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통해서 제3을 받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해결과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해결은 단순한 죄에 대한 통해가 아니라 이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다른 길을 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원이 침대자 요원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해결을 통해서 자기가 해결했다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이 침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실 침대를 받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경우는 그들이 성전에 갈 때 보면 앞에 성전 앞에 보면 몸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두어서 문을 잠겨서 정결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들이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경우에만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이러한 침대의 의식, 물에 빠지는 의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물가에 들어가서 침대를 받아야 되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요한에게 나와서 해결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계의 침대를 선포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는 분들에게 정말로 친절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해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복음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전의 행실을 해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잘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침례자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위해서 해계의 침례를 선포하고 그들이 해계의 침례를 통해서 그들이 영혼이 깨끗해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의 구두자들이 우리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종이라면 우리는 바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돋보이도록 주인이 하시는 일이 올바르게 비춰지도록 올바르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복음의 길을 예비해서 줄게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장 6절에서 8절은 우리들의 복음의 장애의 요소가 되는 많은 것들을 제거하고 그들이 다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 1장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종은 겸손하게 주님을 바르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종은 겸손하게 주님을 바르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낙타토로스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고 메뚜기와 덜꿀, 여기 석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개혁개정인데 덜꿀이라고 말합니다. 덜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 침례자의 요한의 생활태도는 아마 엘리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가 사회가 온 곳은 광야입니다. 혹시 광야에서 살아본 분 계십니까? 요즘 한 달 살이 이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한 달 살고 저희 어머니가 제주도가 한 달 살다가 오늘 이번에 갔다 왔는데 작은 아들하고 간다고 갔는데 잘 지내시다가 그냥 부상을 당하셔가지고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낯선 환경에 산다는 건 아무리 좋은 데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호기 있게 산에도 가서 한 달 살아보고 광야에서도 한 달 살아보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오늘날과 다릅니다. 오늘날은 핸드폰도 있고 생수도 가지고 가고 필요하면 텐트도 가지고 가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난 것을 상기시키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이 광야보다 너희들의 마음이 더 광야 같다. 마음이 더 광야 같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적 광야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를 따라서 광야를 벗어나서 그들이 가난 땅으로 들은 것과처럼 요수아의 신약적인 이름인 예수를 따라서 이제는 영적인 가난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제 심대자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있어서 조심했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예수님보다 돋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보다 자신을 스스로 원래보다 낮은 것이지만 스스로 얼마나 낮추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발 끈을 풀어주시거나 매주시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신발 끈을 풀만한 위치도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 위대교 라삐들의 경우에 제자들이 신발 끈을 푸는 것 말고는 노예처럼 모든 것을 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발 끈을 푸는 것도 상당한 위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신대자 요한은 나는 신발 끈을 푸를 수도 없다. 얼마나 내가 낮은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메시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찍어보는 신대자가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요한은 그저 자신이 거울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저기 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한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여러 차례 그에게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지면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는 높은 자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이 침내자 요한의 태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물침내는 그저 해계의 제고벽의 예용적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이 물침내는 해계의 침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해계를 통해서 매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뿐이야. 이제 이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신회를 베푸시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심자의 물침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요한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대단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 대한 적응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이나 복음을 잘 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잘 성기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성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사역 자체는 우리를 높이는 것이 되어서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어? 내가 어디만큼 했다?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모든 중요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분의 목적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어야 되는 겸손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종은 자기에 대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분들이 오거나 또는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이 계시면 우선은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께 나오는데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잘 듣고 어떠한 처방을 제시할 건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겸손하게 듣고 그리고 나서 겸손하게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종으로서 우리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그분의 말을 길을 열어서 듣고 마음을 당해서 섬기는 것이 올바른 종의 자세이고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올바른 복음을 제시하는 종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은 성령의 능력을 더디봐야 된다고 1장 9절에서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성령의 능력을 더디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에서로 와서 요단강에서 유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국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뭐라고 했죠? 안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저에게 침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도 없어요. 침례를 받으셨다고만 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이미 예수님이 더 큰 자라고 자기가 이미 다 선을 해놓기 때문에 당연히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게 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이 큰 자에게 작은 자가 침례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잘못 말해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로 시작해서 나중에 자기가 더 큰 사람이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엉터리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그의 사역을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시작이었기 때문에 공생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그를 그 위치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침례와는 달리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천둥백을 치면서 했는지 우리까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천지가 계백하는 것처럼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묘사하면서 성령께서 내려오심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해요. 보셨다. 그리고 마가도 봤겠죠. 그런데 사실은 마가가 봤다기보다는 다른 이가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게 될 때 하늘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그분에게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늘로부터이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일컬어지는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 2편 7절과 또 시편 이사야 40장 3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 기쁘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또 내가 나를 기쁘한다고 이런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된 표현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우리는 이 CCM 잔송에서 CCM에서 이것을 굉장히 아름다운 곡조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장면은 매우 엄중한 것이고 이것은 매우 장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종이 되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가 되셔서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뿐만 아니라 저와 형제 자매님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오늘날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앉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다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복음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고 주인이 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종이 되어서 주님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자세는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화요일에 지금 복음 전두자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사실은 이 화요일날 함께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하고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옛날에 사료파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기독교인이 예전에 여공이라고 그랬는데 방적 공작 이런 데 있었어요. 크게 공장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일을 시켜서 하고 있는 사업체를 갖고 있었는데 기독교인이었죠. 그 사무실에 표가 뭐가 있냐면 표가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어분들을 엄청나게 부려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도 일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 단체의 회원이 그곳에 가서 그분을 새롭게 돕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그분이 표를 바꿔야 된다는 표를 뭐라고 바꾸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표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지임지자들아 다 내가 해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표를 바꿔서 종어분들이 잘 쉬고 편안한 직장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형제자매님들께서 오해를 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리를 함께 일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됩니다. 종리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 생각하면 혹시라도 장로들이 성도들을 뿌려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하는 제가 높아심이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전혀 안으시죠. 형제자매님들 잘못된 어떤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의 이러한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뿐인 독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이 마감오벅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은 잠도 주무시지 않고 피로를 무릅쓰고 얼마나 많은 거리를 숱하게 예언하시고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비방받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끝끝내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수치한 모욕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몸이 찢겨지고 피로를 열려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종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에 눈으로서 이 세상에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 분도 사명 없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편안하게 즐기고 잘 살다가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는 데서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내 몸이 편안하고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지내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고 틀 안에서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 거기서 내가 인생으로서의 가치를 느끼고 사명자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되도록 장순곡 비슷한 노래인데 나를 보내서 하는 찬송이 있어요 CCM 있는데 성교 열심히 잘 가겠다고 내가 여기 나를 보내서 울면서 찬송을 불러요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주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생명만을 버리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요 여기 지금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서 노인 케어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또 어린아이 돌보는 자매님도 계시잖아요 노인과 어린아이를 돌보는 게 쉽습니까 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제 TV를 잠깐 보니까 노인 두 분이 자기 손녀 둘 보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있더라고요 야 저거 힘들겠다 나는 어떡하지 나중에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자존심 다 버려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애들 앞에서 온갖 재농 다 뜰어야 되고 어른들 비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갖 싫은 소리 다 들어도 감내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삶의 현상에서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업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사명자 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종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함께 치료를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교회 장로들이 만든 표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내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할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해서 죽을 각오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실 예수 그리스도 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을 갖고 오셔서 신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실제로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도 누리지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만 있는지 안다면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수고하고 애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종된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